1. 성적건축 범워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45주차 셋째 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4장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장 5장에서는 성적건축 끝난 후 하나님의 언약괴를 성전안으로 이제 들여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괴를 맵니다. 설로몬 아버지 다윗대에 그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지요. 그리고 들어옴과 함께 회중리 괴 앞에서 양과 소와 제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백성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때 5장 13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의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듯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 안에 성전 안에 충만하게 된 것이죠. 언젠간 그런 날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하 만민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함께 천상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함께 그 웅장함 속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나 혼자 때로는 우리 공동체 지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주일이 되어서 수요일 날이 되어서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하는데요. 신약시대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로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충만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충만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인지요. 상상만 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 같은 존재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로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내 안에도 이 영광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있듯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그 충만한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달고나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초조해졌다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쌓였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주의 영광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 하루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